교회개혁 실천년대가 6월 13, 20, 27일에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2024 연속기획포럼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를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 시대 전후 한국교회의 개혁 이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포럼 주제로는 주체적 신앙과 플로팅 크리스천, 사회선교와 퍼블릭 처치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교회개혁 실천년대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방황하고 있는 교회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포럼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